그..그런데도를 좀 배웠었잖아. 그것도잉 배..그거 뒤에 배웁시다잉. 그때요, 응보 마누라가 막내동이를 안고 바라보니 건너산 비탈길에서 짝지짓고 절뚝절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 허거늘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 허거늘 우리..우리 삼혜향님이 제일 비슷하게 하시는 말 어디서 다 들려.어쩌렇게 똑같이 하시나 몰라. 흥보가 당도 허니 여보 영감 얼마나 가지고 왔소? 어데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아니 또 맞았구려.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전국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전국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나마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을 만나 요나마 강정 모퉁이에서 도적을 만나 모조리 다 뺏기고 모조리 다 뺏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려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힘없이 물그러미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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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바라보더니 바라보더니 그렇지 ne 바라보더니 바라 하시gs 바라보더니 바라보더니 그런데도 chief 그런데도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저런데도 저런데도 내가 아오 내가 아오 잘한다 갑이 내는 사연처요 갑이 내는 사연처요 국란의 뜨거운 사양상이라 국란의 뜨거운 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우적허거텀면 우적허거텀면 저기 전라도 말로 해줘요 우적허거텀면 우적허거텀면 중앙가장본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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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밖으로 우르르르르 시작 첫, 시작! 뛰어 나가라 뛰어 오 나가 그니까 밖으로 우 로 로로 해가지고 9가지 치고서 10번 지방에서 뛰어 오 나가, 이렇게 본데 밖으로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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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뛰오라, 고렇게 하면 돼. 석가레에 목을 안고 석가레에 목을 안고 죽기로만 작정을 하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너무 잘하시는데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노이 헐구나 어린 자식들을 노이 헐구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둘이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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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버리고 앉아서 덮어버리고 앉아서 울음바일 운이 울음바일 운이 자식들도 모두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 설리 운다 문을 내려서 설리 운다 설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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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퍼요 이게 너무 막 질질 안 짜니까 더 슬퍼 질질 짜고 막 징징거리면 조금 더 슬퍼 설렘을 지그지그하게 참으면 더 슬프잖아 그런데도 시작 그런데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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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때도 내가 아유 해도 되고 갑이 내는 사연 쳐요 갑이 내는 사연 쳐요 갑이 내는 음이 쳐지지 말고 조금씩 아까 떠줘 갑이 내는 사연 쳐요 갑이 내는 사연 쳐요 그렇지 국란의 너흥은 사양상이라 국란의 너흥은 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우적으면 내가 얼마나 우적었으면 중화한 가장 못 매기고 중화한 가장 못 매기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옵소 어린 자식들을 벗기옵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뛰어나가 밖으로 기다리고 아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매고 석가래에 목을 매고 석가래에 목을 매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석가래의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석가래의 목을 메고 석가래의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그렇죠. 그렇게 흠이 싹 살아야지 흥보가 달려들어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때 그렇게 길지 않지요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때 이거 죽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지 않아 거기서는 짧아 마누라 열 두 번 까지 그러니까 아홉 마누라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 둘만 가야지 그렇죠. 마누라 아이구 여보부터 일곱 여덟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 헐거라 시작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 헐거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 어린 자식들을 어이 헐거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 헐거라 시작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 헐거라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부여 잡고 우리 서로 부여 여기가 맞았어요. 부여가 그렇게 여기 아홉 방에서 나와야 돼요? 아홉 방 우리 서로 부여 잡고 시작 우리 서로 부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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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한 성어머지 봐요 태어나 거기 이 그리고 앉아서 우름벌이 운이 우름벌이 운이 거기를 우름벌이 운이 우름벌이 운이 자식들도 모두 자식들도 모두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운을 미리 올리지 말고 설리 운다 시작 설리 운다 그렇죠 운인데도 멋있죠 그째는 절제미가 있어요 슬프다고 너무 앵앵대고 안 울어 그래서 더 슬퍼요 절제를 하니까 퍼버리고 울지 않고 참으니까 조금씩 참으니까 더 슬퍼 이렇게 하는 것과 예예예예 하는 것과 그렇잖아 막 예예 막 두드려서 울면은 덜 슬퍼 어이 그렇게 근데 이걸 참으면 끄깍거리고 하면 더 슬퍼잖아 그치 운다 굿굿굿 굿굿굿 아이고야 한 말로 잘 들으시네 우리 쌤이 지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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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 흥부보다는 흥부보다는 우리 쌤이 지쳤어도 덜 슬퍼 그래요 너무 지쳤다고 응 응 맞아 너무 지쳤다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더 더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하고 중탈형이 마저 온 다음에 끝내버려 오늘은 지드라는 것을 지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두 개 했어 청산은하고 그 저기 뭐지 뭐지 그거 그게 뭐였지 연단 아따 그 놈 두 개가 지드라는 했잖아요 지드라는 놈 두 개 응 했어 우리가 진 빠졌어 거기서 이미 그래 오늘은 지드라는 놈 거기에 빵 따고 맞고 그것은 하지 말자고 너무 힘들어 다음 주에 그 빵 맞는 거 아우 그냥 대화 죽겠어 빵 맞으려면 기운이 쎄요 서희님 서희님은 빵 맞는 거 하고자 했지만 우리는 기운 없어서 빵 오늘 못 맞아 안아밥 하는 거 안아밥 안아도 나는 쌀 이렇게 하고 아우 너무 돼 그럼 하기도 쌀 하려니까 아우 쌀 죽여주라고 딱 소리 질렀는데 더 힘들지 그치 쌀보다 앉아 그런데도 내가 알고 하이 그런데도 내가 알고 하이 하이 그런데도 저런데도 내가 알고 가요 거기를 너무 늦게 데려오면 안 돼요 저런데도 내가 가요 거기를 너무 늦게 데려오면 안 돼요 갑이 내는 사연쳐요 갑이 내는 사연쳐요 갑이 내는 사연쳐요 궁란에 뜨거운 사양상이다 궁나에 뜨거운 사양상이다 궁란에 뜨거운 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면 중앙가장 못매기고 중앙가장 못매기고 어린자식들을 벗기고소 어린자식들을 벗기고소 죽을라네 밖으로 오르르르 뛰어나가 밖으로 오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메고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죽기로만 작정을 허니 흠포가 달려들어 흠포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때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헐구나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헐구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잘한다 둘이 서로 부여 잡고 둘이 서로 부여 잡고 바보 바보 허거리고 안 녀석 우르마 허거리 운이 허거리고 안 녀석 우르마 허거리 자식들도 모두 설린다 자식들도 모두 설린다 참 참 슬퍼요 다음 주에 고놈을 갖다가 야들야들하게 허게 맥긴 맥긴하게 이렇듯이 설리올 적에 이렇듯이 설리올 적에 흥부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겄다 흥부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겄다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소 저중 거동을 흐를 부와 저중 거동을 흐를 부와 권리 헌중 권리 헌중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닭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고공폭 눌러쓰고 고공폭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노닥노닥 지은장삼 실띠를 띠고 염주 목에 걸고 반죽 팔에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질개 달아 쇠고리 질개 달아 저쪽을 절 절 절 절 절 절 절 절 절 그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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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저 물허고 내려온다 저 물허고 내려온다 등장삼 악 악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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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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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미가을 관세금보살 관세금보살 상례수수 공덕에요 상례수수 공덕에요 해양삼천 실원만 해양삼천 실원만 봉이주상흥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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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세요 수만 세요 왕비전하 수재연 왕비전하 수재연 세자도하 수천추 세자도하 수천추 북태민한 범윤전 북태민한 범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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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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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흥봄운전을 당도요 흥봄운전을 당도요 대구공공공직권하니 이대개 동양왔소 이대개 동양왔소 흥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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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마누라 우구지마오 여보 마누라 우구지마오 오지 마오 갓개중이 왔으니 갓개중이 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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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하지 말고 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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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렇지 니, 니 뚫고 놔야 돼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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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잠깐 잠깐 길어지면 그게 쫄똑으로 사는데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우지 롤 마오 그때 우리가 여기 다 배웠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다했어요 그럼 되았구만 합창 한 번 한번만 합창하고 끝냅시다 자, 쭉 내려오시다. 쭉 내려온다. 쭉 하나 내려온다. 저중으 거둥 보소. 저중으 거둥을 보아. 헐리 헌중 헌중 헌중. 헐리 헌중 헐리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촬리 송치고. 곰뻑 둘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실비를 띠고. 염주 목에 걸고. 단두팔에 걸어. 소상관중 열두 마디. 봉두색인 육관장. 쇠고리 질게 달아. 철철 철. 철글 철. 그늘 그늘.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겸 물러고 내려온다. 아아. 아무아미타울 관세음보살 아니야 관세음보살 아무아미타울 관세음보살 상대소수 고군대여 태양삼천시롬만 봉이주상흥전하수만세여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조하수천추 수천추 수천추 국태미난범 유대전나무아미타불 흥부분절을 당부하여 개콩콩콩 짓고 나니 이 댁에 동냥 왔소 흥부가 깜짝 놀래 여우만 울라고 고지마오 대중이 왔으니 무지럴 마오 계속 요것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오늘은 10가지 수업을 하십시다 자 궁수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급이 이어가 흥부하 watering 흥부하 흥부하